걸그룹 레드벨벳이 컴백 기념 라이브 방송으로 팬들과 소통한다. 2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레드벨벳은 새 미니앨범 공개 당일인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유튜브 및 틱톡 공식 채널을 통해 카운트다운 라이브 생방송을 진행한다. 이날 레드벨벳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근황을 알리고 앨범에 담은 신곡 작업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. 피지컬 음반 언박싱 등 다채로운 코너도 선보일 계획이다. 레드벨벳은 새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벌스데이에 타이틀곡 벌스데이를 포함해 총 5곡을 수록한다. 또한 오늘 0시 레드벨벳 SNS의 예리와 조이의 화려한 비주얼과 포토제닉한 매력이 돋보이는 새 앨범 개인 티저 이미지가 공개돼 팬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. 한편 레드벨벳의 새 미니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벌스데이는 11월 28일 오후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되며 이날 음반으로도 발매된다. 한편 레드벨벳 SNS의 예리와 조이의 화려한 비주얼과 포토제닉한 매력이 될 것이다. 한편 레드벨벳 SNS의 예리와 조이의 화려한 비주얼과 포토제닉한 매력이 될 것이다.